이렇게 시작했나? 뭐하나? 보고만 있어라 은큼한 짓 할 생각 말고 야 너 완전 별로거든? 하하 그럴리가 나 잠드는데 오래 걸려 혹시 전화번호 좀 주시겠어요? 핸드폰 없으세요? 아 핸드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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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심청 허준재 어 내가 깜빡하고 말 안한게 있는데 너 혹시 누가 전화번호 물어보면 절대 알려주면 안돼 알겠어? 자네 만나러 갔다가 생긴거니까 아 다 피진 말고 그럼 정확하게 개수를 말해 설렜잖아 두개 두개 풀어선 내 어깨를 못봐요 엄청 넓어서 관두자 방송 중 일곱 영상 중 pertpps 한참 이거... 이번엔 안 잊어버려... 이렇게... 근데 급히 오느라 쿠폰은 놓고 왔고 자네 잘 있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뭐야? 기념품 샵 있길래 입어 이거 입고 잘 순 없잖아 목표가 커플로 오해받는 거야? 꿈도 꾸지마 너 내 이름 어떻게 알았어? 근데 차은상한테 궁금한 게 생겼대 혹시 나 너 좋아하냐? 난 그렇다 쳐도 우리 형은 욕보이지 마라 아 형이구나 그럼 형을 야! ༹ arsen ㅇ ㅅ ㅇ ㅆ 보이지 안농 어떡해 나